오늘 안주는 롱스토론 대가리 볶음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좀 크다 청산행 열차를 탄다는 것이 실수로 저승행 열차를 타버린 짝구는 저승사자를 따라 사후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저승에서는 쇼충이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건호 네이놈 제발 진짜 나갈게요 살려줘 그럼 나 나갈게 살려줘 나갈게 아 시발 놈들아 나갈게 아 시발 씨발 알겠어 아야 아 시발 진짜 왜 이가 오지 어 어 제발 청산 1분전 어 어 어 일단 10배 쳤거든요 폴카덕 10배 120만원 10배 야 폴카덕 좀 빡세네 우와 폴카덕 빠진다 폴카덕 흐른다 이거야 어 뭐야 야 원효띠 스케터 스냅드래곤 너네 씨발 내 방송 봤구나 나한테 원효띠랑 스케터랑 스냅드래곤인데 내 종류가 됐다 얘들아 씨발 이거지 가보자 야 야 야 야 이거 세상에 잘못 돌아가고 있어 이거 잘못 돌아가고 있어 나가야 돼 야 이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야 이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야 씨발 내 평단 안 보여 야 이거 버티면 호구야 이거 버티면 호구야 아 씨발 이 척 깨진다 좋아 사나이 테스트 견뎠다 지금 몇명 손절치고 나갔을거에요 지금 쇼 잡은 애들 2절 때리고 지금 손절치고 나갔어 나 먹을 자격있어 나 먹을 자격있어 나 먹을 자격있어 응 아니야 하나의 테스트 더 간다 휴킹 아 진짜 열 받을라 한다 야 이거 쇼충이들만 지금 시긋단나냐 나 지금 아파서 시긋단나는 거냐 아 뭔지 모르겠네 좋아 야 뭐야 오늘 비트 내가 말했지 10시 반부터 11시 반에 골든타임이라고 야 끝났다 야 내가 말했지 거래랑 존나 쪘다니까 슛이 맞아 아 조금 쎄한데 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손절치고 위에서 춤을 잡자 이거 소위 46회까지 안 떨어질거 같애 11시 반에 손절을 쳐야겠다 3번에 3번 영상 별풍선 47개 감사합니다 꽉 잡아라 롱충이 새끼그라 공수교대다 오늘 안주는 롱스톤 대가리 볶음 아 설마 시브라 이마 아니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여기서 반전이 나온다 진짜 느낌 쎄하다 파워 쌉바남님 영상 별풍선 23개 감사합니다 지금 청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리실 곳은 없습니다 거기 아직 안 느리신 분 누구세요? 네? 저요 저 짭군데요 왜요? 아 진짜 말이 되네 아 어떡하지 아 진짜 지금 존나 고민되네 아 신발 가 이거 만약 처음에 따면 그냥 빡종할게요 하루 쉬고 알게 아 지금 너무 내동이네 아 아 아 쇼트는 또 이렇게 찌끔찌끔 내리다가 또 롱이 한 번 존나 크게 쏜다니 아 그니까 존나 이거 롱이 개사기야 지금 아 양아치새끼들 아 내 무궁이 진짜 역겹다는데 진짜로 아 그냥 주면 먹고 나 안주면 그냥 버티고 아 너무 나 너무 쇼트에 오래 불려있어 멘탈이 나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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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